그리고 위촉장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위촉장 가수 조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기후변화 홍보대사 명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홍보대사님들이 벌써 서명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서명한 명함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훈님의 대형 명함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라는 아주 큰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큰 명함이 필요하겠죠 사인이 담긴 큰 명함을 전달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노라조님 대형 명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